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홍숭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예술력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사업은 오늘 정시 공모와 관련된 사업들은 3개 사업이 소개되어질 텐데요. 다만 앞서서 저희 예술인력개발원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로 간 어떠한 연계점들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만 35세 이하의 차세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부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무대예술, 그 다음에 기획자 과정 이렇게 총 8개 분야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사업들은 정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현장예술인력재교육이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연수사업들인데요. 그 안에 아르코 챔프 아카데미, 무대예술 전문교육 이렇게 두 개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업들은 19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20년도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올 연말이나 연도 초쯤 되면 아마 1년간 진행될 전체 교육과정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교육과정들은 경영, 기획, 그 다음에 무대예술 분야에 필요한 직무적 지식과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 교육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교육하고 실습이 대폭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 전문무용수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네 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사립미술관과 전문무용수 지원센터는 지정형 공모여서 별도의 저희 사업 주관처를 통해서 일자리 유형의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될 예정이어서 오늘 두 개 사업들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이 되어졌고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하고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두 개 사업에 대해서도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입니다. 이 사업들은 다른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지역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청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들,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그런 사업과 변별성,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최종 발표 지원금, 창작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 안에서 조사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발표까지의 제작 과정에 대한 지원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심화되어져 있는 멘토 과정들 이런 좀 다양한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또 젊은 예술가 분들이죠. 동시대, 동세대, 타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작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서로가 같이 창작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차세대 유방 예술가가 다양한 창작 소재를 개발하고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수준 높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서 창작 소재 확대와 잠재적 협업 파트너를 모색하는 것들을 그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5세 이하 차세대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되겠고요. 자격 요건으로는 단체 지원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5세 이하 예술가 가운데에서 학부 재학생은 좀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들은 연간 계속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멘토 프로그램들, 각종 심사 등등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학생은 사실 좀 참여가 어렵고 다만 휴학생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설문화지단 청년예술 지원 사업 가운데 최초 예술 지원, 서울 청년예술단 구성원 기준에 선정된 경우에는 저희 사업하고 택 일을 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조금 주 유의사항들은 저희가 나눠드린 255쪽부터 있는 죄송합니다. 225쪽부터 있는 저희 사업 설명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분야별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은 등단 5년 미만의 시, 소설 분야에 대한 신진 작가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이후 등단한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작가의 경우 기획전, 단체전 2회 이상, 개인전은 1회 이상 참여한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큐레이터하고 큐레이터의 경우는 전시기획, 연구 경력이 2년 차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PD 과정인데요. 기획 경력이 좀 1년 차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기획자 과정, APD라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과년도에도 쭉 사업들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이 공연 제작을 하고자 하는 기획자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분야를 저희가 만드는 추진 배경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술이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젊은 기획자 분들 실질적으로 안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작가셨거나 아니면 연출을 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창의적 소재들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많은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 이런 실험적인 의지, 정신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실패를 해도 저희가 기획해서 망하면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이 좀 도전해보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유의미한 사업들로서 향후에 계속 좀 지속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업 기간하고 추진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유는 이 과정을 보시면 이 사업이 단순히 공연 작품 또는 시각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구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도 아까 창작예술 올해 신작처럼 전담 심의제를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심의원분들께서 지원 신청 접수하고 심의 선발하는 과정에 당연히 참여를 하시면 이 차세대 예술가분들이 1년의 과정 동안 자기가 본인이 세우셨던 계획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 말씀을 해주셔야 될지를 잘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심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11월부터 약 12월 정도까지 지원 심의하고 결과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별도 공모로 연도 초반에 공모가 진행이 되어져서 실질적인 사업 기간이 좀 짧게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시 공모 때 같이 진행이 되는 관계로 조금 더 리서치하고 조사 연구하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중간의 여러 과정들이 조금 더 선정되신 분들께는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조사 연구 단계가 2월 달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때는 오리엔테이션 외에 각 멘토 분들도 선정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진행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멘토 프로그램들이 같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저희 사리연동에 있는 아로카 예술력 개발원의 실험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연장 안에서 실현 형태로 중간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제하셔야 될 사안은 지원 신청 접수를 통해서 심의 선발이 되면 저희가 조사 연구 비용과 그다음에 중간 발표 지원금이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6월 달 중간 발표가 발표를 통해서 최종 창작 지원금들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전년도 지금도 현재 사업을 중간에 탈락하는 제도를 저희가 없앴어요. 그 이유는 아카데미 사업이 아카데미 사업 본연의 목적 경쟁을 통한 선발과 탈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해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 제적 과정을 다 겹치면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저희가 사회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 점검 단계에서는 보시면 최종 발표 지원금 정도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심화 연구 단계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 발표 단계가 12월에서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및 정산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총 8개 분야에 약 48명 정도가 선발될 예정인데요. 문화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무대 예술, 기획자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일반적인 사안들이어서 그냥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다만 올해 조금 더 저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분야는 기존에는 관연학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들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기악, 성악, 극음악, 전자음악, 융복합까지 포함한 젊은 세대가 음악들을 통해서 작곡을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알고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책자에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항목입니다. 조사연구지원금, 그 다음에 중간 발표 점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 지원금이 있는데요. 중간 발표 점검 지원금이나 조사연구 지원금에는 있는 항목 외에도 사전 제작 단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작품을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까라는 이런 고민의 지점들에도 충분히 예산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 지원금에 본인의 아티스트 피를 책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점도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아르코 챔프 아카데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교육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은 지원 사업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19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들은 고용보험 기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대예술 전문 교육은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저희가 또 역시 직접 기획해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올해 연말 12월 말쯤 저희 전체 한 해 연관 교육과정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공립과 민간예술단체의 인턴십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일모아 시스템 등 연수단원 취업 및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단원이 다른 문화기금 사업 또는 다른 기관 보조 사업에 있어서 동일 보조 비목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중복해서는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수단원으로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하다가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고용전환단체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7월에 다시 별도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예술단체, 국공립예술단체가 되겠고요. 주식회사는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사회적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수단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1986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가능하고요. 문화예술 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들은 지원기간은 10개월인데요. 연수단원 1인당 민간단체는 월 179만 5,310원, 국공립단체는 149만 5,310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민간예술단체는 창작, 실현하고 경영 분야까지 모두 다 직무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예술단체는 창작하고 실현만 해당됩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단체자 부담이 있는데 4대 보험료와 사업자 부담액은 단체에서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지원 규모는 1인당 인건비가 최소 월 100만원, 최대 월 16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전문인력 역시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중북 집행이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의 최종급여액은 20년 법정 최저임금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179만 5,310원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 지원액 줄에는 부족한 부분들은 단체에서 직접 부담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공연예술 단체는 공연기획의 상근 직원을 한 명 이상 구형하고 있는 단체 그다음에 공연기획 경영 분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을 부여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공연기획 경영 분야와 무대 예술 분야 상근 직원을 한 명 이상 구형하고 있는 단체여야 하며 그다음에 공연기획 경영 분야, 무대 예술 분야 모두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경우는 공연장으로 무대기술 상근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에 의해하며 무대 예술 분야 스태프들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공통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인 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기업은 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입니다. 역시 10개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00만원 최대 160만원까지 최소 100만원 최대 16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지원액 산정 방식은 표를 좀 가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